두 장을 변호시킵니다 빠밤 오 잘 떴다 물음푝 냥 몸박 떴다 난관 극복 아 역시 역시 아이언클레드 랩새네 진짜 다했네 다했어 보식이요 아크리 그깟 체력이 모자란 그런 허접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스노볼 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포식을 강호하는게 옳은 판단인데 저는 그냥 지금 아크리용 아크리 체력이 없나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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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뿐이다 양심뿐이다 아술라쿤 M1 아크리용 뱀다 뱀다 그리고 뱀다 공격을? 말넘심 저주받은 열쇠 상자 다 거른다 상자가 왜 필요하지? 그러네 디펙트 넣어도 동료 없잖아 아 메아리 동료가 있어요 동료는 메아리 동료가 있어요 동료는 메아리 동료가 있어요 동료는 메아리 동료가 있어요 아이 상점 제가 안 꺼져 참호? 기사? 참호 바탕가? 기사 들고 갈까? 예전에는 기사는 졸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넣는 것 같애 흘려보내기 순정으로 좀 돌아왔어 흘려보내기가 워낙 좋아야지 참호 넣어놓을까? 기사 들고 갈까? 아까 난관 극복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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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했다가 공격카드 나오면 기사현생이 못해 오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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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잭스 어서오세요. 리돌이 약품 전투장비 갈비지겜 야 이거 갈비지겜이다. 잠깐만 표리검 진화 먹으면 종결댁인데 없으면 종결댁 쫄잠 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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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진화 좀 주시오 테일아 진화 시켜줘 음 로봇 안줘 참호 참호 쓸 일 없겠지 표리검에 흘레만 쓰면은 잡잖아 아이 미친 잘 못눌러서 아 근데 개구리 못먹는다고 개구리 조금 아쉽긴 하네 이제 강타지움대나 충격파 했잖아 찰싹 아니 왜 오늘은 오늘은 왜 찰싹 미션 없어요 ной 찰싹 미션 어디갔어 나올 거 같아서 미션 안건거 미션이 있었으면 안 나왔음 오 잠깐만 똥게임 기운 오 똥게임 기운 잠깐만 으아 갓겜 갓겜 초갓겜 무겜각 어차피 표리가 없을건데 무광각 필요없지 강타지구 무광각말고 지루하네 엘리트 두마리 갈까 아이 개노답 삼형제만 아니면 엘리트 다 오케인듯 개노답 삼형제 나와서 부상 으샤으샤 나오면은 위험한데 다 오케인드 아 포션이 딱히 도움되는 포션은 아닌데 쪼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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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아 아 아 게노산만 나오지마라 하수이는 먹을게 없나 아 제발 님 아아 개같은 겜 베개 다특이 없으세요 빱빱빱 빱빱빱 빱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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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힛 그냥 재벌 줘 인마 소주? 소주 소소소소소주 제거하고 블리트 잡고 강화 쪽보고 진화 진화 좀 주시오 여긴 첨탑입니다 지랄 없어요 몸풀기 어 어 그깟 부패 지우는 것보다 주판이 낫지 않을까 아닌가 그깟 부패 지우는게 나은가 그깟 부패는 그깟 부패는 아 진짜 지노 언제 주니냐 아 지노 좀 제발 진짜 진화 진화 아 켈리 켈리 고맙긴 한데 아니 아니 지노 달라고 천천 천천 습 천천 습 그어 안 돼 내 젓갈등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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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스네 아니 미친 잠만요 아으 아으 아이 미친 야 사기치지마 아이 미친 개 또라이 같은 게임 아니 아니 아이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미친 미친 심사 자기 어떻게 숨이 없는 자막 졸아 디라이 자 이렇게 보시기 좋습니다 아이 미친 아이 해시기 해시기 나오는거 봐 참아 해시기는 먹는게 낫지 않나 그깟 저주한게 먹더라도 아 근데 무안기 할 필요 없는데 어차피 켈리이고 수판이고 으아 잠깐만 미친겐 아 진짜 지노좀 제발 그래서 어차피 해시기에 주네 불타는 수양 넣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 지금 말리는 꼬라지 보니까 그러면은 이겼네 켈리 차모 사실 차모 없어도 다 데려잡음 힝 힝 힝 힝 힝 힝 불주각을 남겨놨어야 했나 아 근데 이렇게 쉽게 잡는게 정상인데 아 참 저게 안되서 추하게 잡았네 제거보다 천천히 나을것 같긴 한데 그냥 제거할래 그냥 Laughing 부패 굿 woo 진화 먹게 앗 소음 northeast 사흡 어 그 저도 근데 이겼는데 진화가 있으면 죽을 것 같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니오가 심장 레이드를 할 게 아니라 아이언 클레드를 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넛 어우 도넛 최강 네메시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주판의 지기가 나와가지고 없었어도 다 잡는건데 잘다 요시 루이지? 아 초집 진화방겜 퍼펙트 못해서 불편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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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세요 아클 디펙트보다 체력만은 아니지 싸일 디펙트보다 체력만은 또 kunna 최종복산 태아인데마저도 도넛 안 먹어 배탈나 배부르 내용 영웅사 완벽함 하나 승천 20 3130 심장 허접 흡수 1막에서 유물 하나 먹고 다 털었네